1,2,3,4,4,5,0 자, 오늘은 1년 만에 마이프로필을 찍게 됐습니다 올해 목표 중에 작년에 마이프로필을 찍을 때 오늘의 컨디션 유지 목표 하나 이렇게 세웠었는데 오늘은 꼭 한번 컨디션 유지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야죠 500m 앞 영동래경 학년 3회전입니다 프렌치 몰통 너무 귀엽잖아요 무슨 색이에요? 검정색 약간 턱시도 있고 네 턱시도 있고 표준대로 약간 좀 보이긴 한데 처음 키웠을때는 진짜 많이 없었거든요 사람들 막 길거리에 돼지새끼 해요 이렇게 말하고 돼지새끼? 진짜요 할머니들 할머니들도 그런 애도 있겠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거 같으러요 헤헤 이제 한 시간 남았으니까 여기 하나 시간 남았으니까 단순한 걸 찍었죠 여기 하나 시간 남았으니까 자쌈함을 즐거운 것 같지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작가님 라이브 아니고? 라이브 아니고? 라이브 아니고? 이거 유튜브에서 올릴 거예요 여기 이동헌 작가님 저번에 친한 일행으로 같이 했었고 작년에 바니버빈 찍을 때 아주 이쁘게 재밌는 것 같네요 옛날 공장 세트 공장 느낌인데 먼저 예 끝까지 보낼게요 그럼 계속해서 사실 잘 찍겠습니다 프리즈 오늘의 일상 유튜브는 그리쭉 이 시간 전에 이 시간 전에 이 시간 사이 남다를 이동 펌핑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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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늘 바이버페일 다 죽었습니다 제가 이제 배고파 죽겠습니까? 배고파 죽겠으니까 배고파 죽겠으니까 밥 먹으러 가죠 밥 렛츠고 먹방 찍자 밥 먹으러 가요 먹으러 가요 할아버지 아 아빠 악수하셔야지 악수 응? Jesus 악수하셔 잘한다 에헤이헤이헤헤 이제 가자 그리고 마지막에 아쉬워가지고 여기 세트장 너무 이뻐서 또 다른 사진 제가 몸 안 안 보이고 또 다른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무튼 궁금하시면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다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, 마무리 카드 끝까지 화이팅